안녕하세요. 동행자님들, 더욱 행복해질 분들과 함께하는 아더맘입니다. 오늘은 이런 긴 하락장에 TQQQ 추가 매수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주식 수를 늘리려고 하는 거죠. 일단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주식 수가 많아야 됩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저희가 HMM 주식을 6년째 보유를 하고 있어요. 6년 전에는 만주로 시작을 했다가 쭉 5년 정도 보유를 하다가 그 이후에는 큰아이 대학 가면서 대학 등록금 또 원룸 얻어주는 비용으로도 썼었죠. 그리고 나머지는 또 다 리밸런싱을 하고 지금 계속 분할로 매수하고 200주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래요. 그날 하루 이제 1200원이 올랐었나 봐요. 그런데 200주가 남아있으니까 1200원이 올라도 24만원이죠. 그런데 만약에 만주가 있었다면 하루 만에 1200만원의 수익금이 생기는 거였죠.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주식으로 돈을 벌려면 주식 수를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큰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추가 매수를 씁니다. 물론 거치를 해두고 리먼 사태급 경제 위기 때는 4년 5년 차에는 계좌도 회복이 됐고 그 이후에는 수익률이 늘었지만 닷컴 버블급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원금 회복조차 되지 않았잖아요. 그럴 때 추가적으로 매수를 했을 때 계좌가 회복이 되는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수익률이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TQQQ가 3배 레버리지 상품이라서 오를 때는 3배도 오르지만 내릴 때는 이렇게 3배로 내려져서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때 추가 매수 전략을 사용하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할 때 그 목적이 마이너스가 보기 싫어서 플러스를 빨리 보고 싶어서 추가 매수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싸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하면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고 또 플러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하락장이 길어지면서 추가 매수를 해둬도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를 보실 거예요. 급하게 플러스를 보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거는 우리가 음식을 할 때 냄비에 음식물이 물러붙잖아요. 그럴 때 물을 부어두어요. 그러면 하룻밤만 지나면 다음날 그냥 수세미로 쓱쓱 가볍게 닦아만 줘도 다 없어지는데 물을 붓고 그걸 빨리 없애기 위해서 막 수세미로 박박하면 나도 힘들고 냄비 바닥도 이제 스크래치가 나니까 안 좋잖아요. 그렇듯이 이런 긴 하락장애는 추가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또 추가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고 이렇게 쭉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그래서 지수가 회복이 되면서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추가 매수를 하시든 그리고 분기별로 하시든 그거는 본인들 각자가 생각을 하셔서 또 금액이나 시기를 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을 살 때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더라고요. 5일 2평선, 20일 2평선, 60일 2평선, 120일 2평선 이런 걸 기준으로 매수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RSI 지수라고 해서 그런 걸 보면서 매수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그런 걸 토대로 이제 사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복잡하고 어려우면 길게 가기 힘들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TQQQ 3개의 통장 중에서 하나의 통장은 2천만 원을 거치해 두고 그냥 지켜보고 있어요. 그거는 그냥 한 4년 동안은 지켜볼 겁니다. 그래서 4년 후에도 계좌가 회복이 안 되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는 100만 원 거치하고 매달 초에 20만 원씩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죠. 이제 KB증권에 있는 거는 남편이 주로 맡아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평당가보다 낮을 때는 당연히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평당가보다 나중에 주가가 오르더라도 5천 줄을 채우기 위해서 평당가보다 높아도 나중에는 이제 계속 사나가려고 합니다.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그런 정도의 기준만 갖고 계속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 마법의 돈 굴리기라는 책에도요. 투자를 할 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꽤 있더라고요.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위한 행동장치로서 장기 투자와 분산 투자를 추천했다. 장기 투자는 시간의 힘으로 투자 실패의 가능성을 낮춰주고 투자자의 고통을 줄여준다. 분산 투자란 자산을 나누어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써 아주 오래된 인류의 지혜다. 장기 투자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고요. 그리고 분산 투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식, 부동산, 현금 이렇게 분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식, 현금 이렇게 분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식에서도 여러 개의 종목 이렇게 분산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투자하시는 본인들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희는 여러 개의 종목 ETF 중에서도 여러 개의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리고 현금 이렇게 분산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주말이 다가오죠. 저는 토요일에 9시부터 1시까지 일하고요. 오후 4시 반에 범죄도시2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남편하고 같이요. 그리고 이제 영화가 끝나면 맛있는 저녁도 먹으려고 해요. 그렇게 주말을 보내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일주일간 쌓인 그런 피로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